글쎄 벌은 내가 받는다고 넌 싫어? 하고 싶은 공부 실컷 하면서 어머 너무 귀엽다 강아지는 아들 같다면 고양이 딸 같은데요? 애완동물 안고 다니는 사람 보면 좀 어이없어 사람인 나도 엄마 없이 이 고생하는데 정말 독한 것들이야 자기 자식을 버리는 것들은 아 문진아 외가가 그렇게 대단했다면서 좀 도와달라고 하면 안 돼요? 아니 근데 아직도 살아있는 거야 다른 건 없나요? 저한테 다른 건 숨기시는 거 없냐고요?